무엇보다 개막장 말로 없는 데 있었고요 어허! 초구인데 몸에 맞았습니다 밀어내기로 3루했던 손시현을 불러들이는 오지현 선수의 몸에 맞는 볼 오구 바깥쪽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내기 민병헌 3루자를 불러들이면서 2대1 역전에 성공하는 두산배였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4-4-9가 연속으로 3개가 나왔다는 점인데요 제 느낌은 그래요 지금 공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공이 나쁘진 않은데 너무 좋은 공을 던지려고 하고 너무 확실한 공을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승부 자체가 이재학 선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 이닝에서 안타 2개 4-4-9 3개를 허용하면서 지금 벌써 2실점하고 있는 이재학 선발투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이닝에서 안타 2개가 나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